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마 아시는 부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빨리 지나갈게요 큰 이슈가 될 건 없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되요 왜냐하면 디지털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발명한 거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상당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요 감성적인 부분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서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이성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이미지를 파악하는 데서는 이성적인 머리를 조금 더 굴려야 되요 그 첫 번째는 픽셀에 대한 이해에요 이거는 어떤 이미지든지 디지털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 이미지를 확대했을 경우에 픽셀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루는 최소 정보를 통해서 구현된 결과물이에요 이건 어떤 형태라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픽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죠 요거랑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픽셀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형상화 시키는 거 재현하는 디지털 방법은 비트맵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벡터 방식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에요 벡터 방식은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드는 결과물이고 비트맵은 포토샵으로 만드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확대해 봤을 때 알죠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든 원고는 얼마든지 확대해도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이즈에 맞춰서 다시 계산을 하거든요 점과 점 두 점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루는 면에 대한 색깔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의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확대를 해도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연스러운 개조, 연속적인 개조, 사진 같은 것들을 재현하는 데는 아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비트맵이라는 방법을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요런 부분들이에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잘 컨트롤 해가지고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얘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T파일이나 JPG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비트맵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깨지거나 용량이 작아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레졸루션에 대한 얘기에요 레졸루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즈는 없어요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픽셀의 개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걸 기준을 잡을 때 픽셀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포토샵에서 1m에 1m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1m에 1m가 픽셀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1m에 1m가 픽셀이 100만 개일 수도 있어요 두 개가 재현할 수 있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면적이 있을 때 픽셀이 하나일 때는 하나의 색깔 정보밖에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는 구별된 이미지의 형태를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색깔 정보 하나에요 그런데 그게 2x2가 되고 5x5가 되고 그 다음에 100x100가 되면 이제 그제서야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dpi라고 하는 수치죠 dpi가 뭐의 학자인가요? 네? 다트? 다트 퍼 인치에요 dpi, dpi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상당히 이성적인 수학이나 과학적인 데서 온 단어예요 과학에서 온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닷이 있고 이 분모가 슬래시가 있죠 그 다음에 인치인 거에요 인치 분의 닷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1인치 안에 점이 몇 개냐를 나타내는 수치에요 그래서 300dpi 라는 것은 가로, 세로 1인치라는 길이 안에 점을 300개 찍어서 1인치짜리 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 왜 300dpi, 300dpi를 얘기하냐면 사람 눈이 가까이 봤을 때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에요 1인치 안에 점 300개 정도 그러면 이 정도로 재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디지털이나 입자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준을 잡을 때 300에 300dpi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는 이유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깨지지 않는 걸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그런 거에요 그런데 300dpi가 정답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백화점에다가 큰 광고판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달기로 했어요 현수막의 사이즈가 10m에 10m에요 그거를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는 최소한 10m 이상 떨어져야 한눈에 다 보이겠죠 걔는 몇 dpi를 뽑으면 될까요? 300dpi? 300dpi를 집에 가서 포토샵으로 해보세요 300dpi를 10m x 10m로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파일 용량이 얼마가 나오나 어마어마할걸요? 핸들링 안될거에요 그런데 우리 백화점에 지나가다 보면 걸려 있죠 10m에 10m는 우습죠 요즘 30m에 30m 이제 선거철 다가오면 모든 건물이 그 사람들 얼굴로 도배 될 거에요 이제 그게 가능한 건 뭘까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를 줄여도 돼요 왜? 우리가 멀어지면 1인치 안에 점이 300개인지 점이 하나인지 구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0m 정도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거라면 아마 가로 세로 1인치짜리 점 하나 보기가 쉽지 않을 거에요 웬만한 사람 눈으로는 그러면 그 사이즈의 해상도가 생각보다 낮아도 재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사람 눈이 가지고 있는 허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는 사진에서 온 기준점이긴 해요 그런데 요즘 모든 원고를 생산하는 매체가 카메라기 때문에 그걸 빗대어서 얘기하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X10이라는 사이즈가 있어요 AX10이라는 건 뭐냐면 8인치, 10인치에요 왜 이 사이즈를 많이 얘기하냐면 예전에 코닥이 인화지를 만들 때 가장 많이 팔아먹었던 사이즈가 AX10이라고 하는 사이즈의 인화지에요 요 인화지가 재현할 수 있는 이미지 이게 예전에 35mm 필름이 재현할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35mm 필름이면 들고 다니는 카메라들이 갖고 있었던 해상도인거에요 더 큰 사이즈를 뽑고 싶으면 35mm 카메라 갖고는 안됐어요 큰 중형 카메라, 대형 카메라 이런 것들을 썼죠 필름을 큰 걸 썼죠 다시 말해서 예전에 가장 많이 찍었던 사진기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는 AX10 정도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 보면 되냐면요 10이죠 인치에요 300dpi가 사람이 보는 해상도라고 했잖아요 곱하기를 하세요 그럼 점이 몇 개 필요해요 300 곱하기 10 3000 3000 픽셀만 있으면 10인치를 재현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픽셀의 개수는 7.2만 개 메가 픽셀 메가 픽셀는 100만 개 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메가 픽셀에 대한 건 아마 들어 봤을 거에요 카메라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몇 메가 픽셀 이에요 아 들어 본 적 없어요 아이폰 뭐 쓰세요 아이폰 쓰세요 안드로이드 쓰세요 안드로이드 어떤 거 쓰세요 갤럭시 G7 G7 G7이면 아마 12 1200만 화소 정도 될걸요 1200만 1400만 그 정도 될 거에요 갤럭시 요즘 조만간 지금 나오는 얘기가 1억 화소짜리 카메라가 달려 나온다고 그러죠 핸드폰에 그럼 뭐에요 이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아이폰도 제가 알기론 7인가 부터가 8메가 픽셀이 넘어갔어요 지금 나오는 거는 16메가 픽셀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A by 10 다시 말해서 한 A4 정도 사이즈 A4 정도 사이즈의 사진을 얻는 데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물론 퀄러티에는 뭐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픽셀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충분한 사이즈 더 큰 사이즈가 필요하다 더 큰 카메라를 쓰면 돼요 근데 요즘 나오는 웬만한 카메라들이 생각보다 해상도가 픽셀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크게 뽑으실 수 있어요 1억 화소라 그러면 대략 한 1m에 1.5m 정도는 뽑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 수치가 1대 1로 대응되지 않아요 또 왜냐하면 디지털은 뻥튀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뻥튀기가 100% 무한대 뻥튀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한 1배 1.5배 정도 확대하는 건 별로 깨지지 않고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카메라의 해상도는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 대신에 그걸 변환하는 과정에서 픽셀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된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픽셀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는 얘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담을 거여야 되냐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것 중에 하나가 JPG에요 가장 많이 쓰는 파일 포맨 뭐 쓰세요? JPG 또 못 쓰세요? PNG 또 못 쓰세요? PDF 또 못 쓰세요? 안 써요? T파일 안 쓰세요? 아 너무 용량이 커서 안 써요? 귀찮아요? 그런데 파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JPG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네?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JPG는요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게 느릴 때 이미지를 주고받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파일 포맷이에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모든 수학을 다 동원해서 이미지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미지를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낸 방법이 JPG라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라이센스가 없어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막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들어진 목적이 누구나 이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에요 두 번째로 이 이미지를 보기 가장 좋은 툴은 웹브라우저였어요 왜냐하면 웹에서 공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이미지 파일 하나를 전송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이미지가 깨져도 상관없다 작게만 만들어라 그게 JPG 파일 포맷이에요 다시 말해서 JPG 파일 포맷은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더라도 압축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JPG를 한 번이라도 쓰게 되면 이미지는 이미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처음 생산했던 거랑 다른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JPG가 다 저렇게 보이진 않으시죠 써보면 왜냐하면 JPG는 압축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눈금이 있어요 포토샵에서 아마 저장해 보시면 알 거예요 JPG 저장하기 누르면 레벨을 몇으로 할까요? 라는 게 나오죠 거기서 레벨 12까지인가 하면 이미지 상태가 꽤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걸 쭉 내리다 보면 이미지가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압축 비율에 대한 얘기예요 JPG는 실제로 200대 1까지 압축이 돼요 200메가를 1메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효과죠 그런데 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프린팅을 한다 인쇄를 한다 그럼 JPG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깨지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카메라가 어떻게 됐어요? 600만 화소가 아니라 이제 1000만 화소, 1200만 화소, 2400만 화소짜리 카메라로 찍죠 데이터가 충분해요 그래서 JPG로 했을 때도 아주 작은 단위의 픽셀의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쓰는 용도에서는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JPG로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핸들링 하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저장하기도 용량 적죠 보내기도 빠르죠 그 다음에 누굴 갖다 줘도 다 읽어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효과적이긴 하지만 JPG 쓰실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일 가장 큰 이슈가 잠깐 이미지 좀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요런 이미지 뽑을 때 JPG 쓰면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경계가 있죠 경계가 분명한 이미지의 파일을 JPG로 만들게 되면 경계 부분에 손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확대하거나 그랬을 때 경계 부분에 픽셀라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블록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샤픈이나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경계 쪽에 막 깨지는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미지라면 최종 결과물을 생각해서 T파일이나 PSD나 요런 파일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PNG 파일은 기본적으로 JPG랑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JPG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런 사진처럼 연속적인 개조를 갖는 파일을 효과적으로 압축하도록 만들어진 파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이 겹쳐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진도 있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선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선에 대한 정보까지도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든 게 PNG 파일이에요 상대적으로 JPG보다 깨지는 건 덜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좋은 퀄러티의 이미지에서는 JPG나 PNG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해상도가 충분하고 잘 만들어진 데이터라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선호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T파일이에요 T파일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얘가 라이센스가 없어요 만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기본적으로 지원해요 그리고 파일 구조가 아주 단순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애들이 고민하지 않고 특별한 계산식 없이도 파일을 열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쓰여요 얘도 마찬가지로 압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압축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아요 이 깨지지 않는 방법은 약간 좀 컴퓨터 사이언스적이긴 하지만 파일을 그대로 압축하는 방법을 써요 이미지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치 정보를 압축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압축률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압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미지 파일 포맷이 태그드 이미지 파일 포맷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일 하나 안에 여러 개 레이어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태그를 붙여서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파일 정보를 집어넣으면 여러 개의 이미지 정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범용으로 쓰기 좋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PST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어더비의 공화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더비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세금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인 거죠 PST 파일을 주면 웬만한 출력서나 웬만한 데서 문제가 없어요 PST 파일은 기본적으로는 T파일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들 뭐 어드저스트 레이어라든지 뭐 몇 가지 뭐 이렇게 뭐 칼라 필터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추가해서 더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카메라 로우 파일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카메라 로우 파일은 이미지가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태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프린팅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파일 포맷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에요 PSD 파일 말고 뭐죠 PDF 파일 PDF 파일도 많이 쓰죠 근데 PDF 파일은 실제로 안을 열어 보기 전까지는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PDF 파일이라는 건 일종의 컨테이너 같은 거에요 거기다 JPG를 넣을 수도 있고요 T파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자도 넣을 수 있고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일러스트레이션도 넣을 수 있고 벡터 방식도 넣을 수 있고 맘대로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파일 포맷이에요 그래서 뭐 대부분 출력서나 이런 데서 PDF 파일이 컨트롤하기 좋다 그걸로 넣어 달라 그러면 T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PSD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JPG를 가지고 만들면 JPG 파일과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단지 파일명만 바뀌었지 원고가 뭐냐에 따라서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뭐 아크로백이나 이런 데 옵션에서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장할 때 지가 JPG로 바꾸기도 하고요 T파일로 바꾸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짐 amiga 정례 성원 변화 도착 도착 조정 도착 다